예레미야 50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야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격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든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여 내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야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오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여를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야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드디어 열 번째 나라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50장과 51장 길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과 갈대야 사람의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바벨론 그리고 갈대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고 갈대야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라는 그것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룬 그 민족의 이름이 뭐냐? 그게 주이시 아닙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갈대야 그러면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하는구나. 그 지역에 살았던 민족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예레미야 50장과 51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심판만이 아닙니다. 또 회복의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아니 바벨론의 회복이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메시지인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전파하라 공포하라 공포하고 또한 그들에게 말하라 라는 이르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긴급하게 주어졌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나라 그 우상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랬는데 벨과 무르닥이라는 것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 멸망이 어디서 오느냐? 3절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오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곧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라 그랬는데 메대는 바벨론의 북쪽 지역에 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바사는 동쪽 지역에 있던 이들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바사 왕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왕국이죠. 그 페르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에스라하고 네에미아를 저희가 나누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운데 바사 왕국이 일어나고 그 바사 왕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실 바벨론과 바사의 정책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침공해서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지도자들을 끌어다가 바벨론 왕국 그 수도에다 데려다 놓고 볼모로 삼았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각기 자치하는 힘을 줍니다. 거기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조국만 바쳐라.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것이 바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 왕국의 변화 가운데 회복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성경은 철저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항상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써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거야. 시간이 지나서 된 거야. 이것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해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건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은 기적이다. 세상은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가 이렇게 또 다른 왕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바사 왕국이 세워졌다. 바사 왕국 다음에는 뭡니까? 헬라 왕국이죠. 헬라 다음에는 로마 왕국이죠.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말씀이 벌써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가 나중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예언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림을 금할 수 없고 그 말씀에 분명하고도 확실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의, 그날 그때의, 어떤 때입니까? 다름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돌아오는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며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라와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된다라는 원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에스라엘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세 번에 걸쳐서 귀향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 속에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돌아온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는,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찾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